다음주 수요일은 4월 7일 보궐선거일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죠. 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를 하시면 숙제를 빨리 끝내는 격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선정해봤습니다. 사전투표, 투표, 사행시, N행시도 좋고요. 투표합시다를 주제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르고오른맛 서원푸드에서 30년 전통 바우미 만두 국악을 사랑하는 제가 전문그룹 크라우네트에서 푸짐한 과자 선물 세트까지 보내드립니다. 이분들은 사전투표 하셨을까요? 워낙 부지런 두 분이어서 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소리꾼 박자희씨, 래퍼 안태우씨 두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은 사전투표, 어쨌든 서울시민이시죠? 네. 저는 하고 왔습니다. 오늘 하셨어요? 오늘 하고 왔어요. 제가 또 금요일만 외출을 하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러셨어요. 잘하셨네. 겸사겸사 하셨군요. 몇 번 찍었어요? 어? 살짝 말할 뻔했어요. 낚이지 말려들 뻔했어요. 나도 속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우리 다 잡혀갈 수 있어요. 선거권 무반 될 수 있어요. 자희씨는 어떻게 투표하셨습니까? 저는 약간 투표는 당일날에야 조금 그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일날 하려고. 그렇군요. 마음속에 결정은 하셨어요? 지금 한 70, 80% 정도는 했는데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중도파죠. 그렇습니다. 표심은 원래 이쪽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희씨가 선택하는 분이 아마 될 겁니다. 그렇죠. 진짜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할까 여기 할까. 좌파도 우파도 아닌 그 중간. 그 중간에 원래 표심을 잘 잡는 게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상원씨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도움이다 보니까. 좀 아쉬워요.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저 투표하는 거 좋아하는데. 진짜. 너무 좋아. 다음 대권 때. 1년만 기다리지. 아, 아쉬워.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다시 와야 되나 지금. 아니, 원래 투표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인증 사진 같은 거 찍는 경우도 있는데 찍으셨어요, 태우 씨? 아니요, 아니요. 작년에는 찍었는데 그게 뭐라 그러지? 손에 이렇게 찍고 이런 게 또 안 된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차피 또 비닐장갑 끼고 하니까. 그래서 굳이 뭐. 그래요. 누구한테 뭐 자랑할 일 없다. 투표만 행사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혹시 4.7 보궐선거 몇 군데에서 치러지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면. 이거 보궐선거는 그런 거 다 알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은 두 곳입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 두 곳인데 울산 남구청장하고 경남 의령군수 이쪽이고요. 그다음에 광역의원을 뽑는 곳은 8곳인데 경기 구리시, 충북 보은군 등 다양하게 있고 또 기초의원으로는 전남 보성군, 경남 함양군 이렇게 해서 또 9곳 총 21곳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투표합시다를 주제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랩으로, 프리스타일로, 판소리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두 분이 만들어오신 음악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 자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완창 발표회가 다음 주네요. 이제 소리가 여물대로 여문 그런 시점이 아닐 수 없는데 자, 경지에 올라온 소리 실력으로 오늘 어떤 소리를 만들어왔을지 궁금한데요. 네, 뭐 날이 날이니만큼 투표 동려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이 소리 듣고 여러 가지 선거 치르고 계신 분들이 연락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거 쓸 수도 있어. 좀 쓰자. 네, 이럴 수 있죠. 그럼, 그럼,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장단입니까? 중머리로 가보겠습니다. 아, 중머리. 중머리예요. 투표를 합시다. 투표를 합시다.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 4월 7일 오후 8시까지 4월 2일부터 3일까지 사전투표도 있습니다. 신분증 꼭 지참 마스크 꼭 쓰시고 우플로 먹다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시어 소중한 한 표를 우리 모두 행사합시다. 정석입니다, 정석. 투표를 안 할 수 없게끔.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아주 잘 들리게 해주셨습니다. 투표송을 판소리로 만든다면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되는 어떤 정석과도 같은 소리를 오늘 만들어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약간 목이 쉬었어요, 지금. 네, 아직도 안 풀렸어요. 지난주보다 오히려 약간 더 쉰 것 같은데요? 네,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목이 지금 말을 안 드네요.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저녁에 뭐 좀 약주하시고 그러신 건 아닌가요? 제가 오빠니까, 그러게. 알겠습니다. 다 자기대로 생각하는 거죠, 뭐.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태우 씨. 네, 네. 오늘도 저희가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가사를 써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태우 씨가 만들어올 때마다 항상 과연 어떤 시각에서 풀었을까? 항상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워낙 기발하시니까, 글을 잘 쓰시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좀 잘 써왔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좀 뭐냐. 뽑자. 저는 이제 뽑자로 해가지고. 아, 뽑자. 네, 네. 저는 이제 뽑자로 할 거예요. 그런데 뽑는 게,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뽑으면서 약간 잡초 같은 사람들도 뽑아야 됩니다. 아, 그렇지. 이런 거죠. 뽑을 건 뽑고, 뽑아낼 건 뽑아내야 된다. 아, 그래서 저는 그 뽑자로 갔고요. 아. 그다음에 뒤에 또 찍자가 있습니다. 찍자. 찍자는 누구신가요? 뭐, 저기 그걸. 상아 씨가 옛날에 시험 많이 찍었는데. 아,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찍자는 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도장은 찍어놓고 정작 귀찮아가서 가서 도장을 안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눈도장만 찍고. 찍고. 그러니까 직접 가서 눈도장 찍었으면 가서 도장을 찍자. 우우. 그거고. 너무 좋네요. 이제 보자. 그 뭐냐면 이제 그 보자기처럼 사람들을 다 감싸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자. 그런데 보자기 안에 또 뭐가 들었는지도 제대로 지켜봐야죠. 우리가. 보자기는 내가 해야겠다. 또 꽁꽁 숨겨놔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하자. 그래서 투표를 하자. 그런데 하자가 있는 그 뭐냐.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정치를 그만하자. 아, 우우. 그래서 자, 이제 뭐 하여튼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인기를 위해서 쇼하다가 인기 시작하면 말 바꾸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합시다. 이런 걸로. 이야. 설명을 괜히 들었다. 들으니까 더 부담된다. 아니, 그래서 다들 랩한다 정신없어가지고 무슨 내용이실지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매주 모니터를 한번 해보거든요. 해보면 항상 태훈 씨가 만들어 온 의도가 잘 안 드러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아깝아서. 만약에 오늘 이제 나눠주셨잖아요. 분량을 들어보시고 오늘의 최악의 소리꾼 한 명 뽑아주세요. 아, 예, 예. 아, 내가 이렇게 가사를 신경 써서 해왔는데. 아, 이분에 도착했더니 정말 이거 엉망이더라. 이런 거, 이런 거 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부담됐네요. 아, 떨리네요. 아, 그럼 찍자, 하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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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였죠? 한 네 가지였었네요. 없자. 네, 네. 아무튼 이런 메시지. 자, 한번 그러면 가볼까요? 던져라. 상단. 아, 잠시만요. 왜요? 아, 여기 지금 가사를 붙여줘야 됩니다. 예요. 다시 가야 될까요? 다시 가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단체방에다가 가사를 붙이고 있는데. 네. 저 죄송합니다. 아, 이게 또 생방의 묘미 아닙니까? 아, 이거 또 우리 PD. 양보인 거 아니에요? 또 사장님 앞에 오늘. 아, 이거 이거 어떡하지? 양보 하나 사드립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된 겁니까?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담은 진짜 많이 되네요. 던져라. 상단. 야, 복잡. 야, 제대로 복잡.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 어떤 네가 최선인지. 꼭 인지하고. 복잡 아프게. 가는 네가 위 쓰면 사랑이처럼 다 뽑아버리자. 달달한 이름에 속지 말고 속한 애써 다 뽑아버리자. 임무를 제대로 할 임무를 뽑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직무를 대놓고 반기하는. 널려 있는 저 잡초로 뽑자. 열심히 일군. 밭이 말라서 눈물을 뿌리는 일꾼.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이 참에 같이 전부 다 뿌리 뽑자. 찍자, 제대로 찍자. 직접 내 손으로 찍자. 눈도장 찍은 사람이 쓰며 꼭 가서 도장 찍자. 진짜 많이 귀찮아도 실감했잖아. 나는 상실감이 찍자. 이제 화나는 신문, 침묵을 찍자. 이제 찍자. 보자, 제대로 보자. 눈 크게 뜨고 다시 보자. 보자기처럼 모두를 감쌀 수 있는 사람인지 보자. 하지만 반대로 그 안에 뭘 감추었는지도 꼭 알아보자. 이 후보자, 초 후보자. 누굴 복등 꼭 지켜보자. 하자, 투표하자. 다 같이 투표하자. 하자, 있는 윤리의식. 그런 정치인은 그만하자. 인기를 위해 쇼하다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말 바꾸지 마세요. 제대로 하자, 지워하자. 도덕이 된 사람인지 도둑이 될 사람인지. 그저 어그로만 긁고 있는지 몰래 채운 어그로. 살 사람인지 모든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거짓과 가식 없는 떳떳한 얼굴로 뽑자. 제대로 보자. 모두 꼭 찍자. 다 같이 투표하자. 오늘 진짜 다 잘했어. 오늘 좋았다. 이야, 오늘 다 에이스였어요. 박자연 씨, 이렇게 박자를 잘 맞추지. 제가 진짜 오늘은 마디 안 틀리라고. 아주 그냥 한 박자, 한 박자 다 새가면서. 지난주 박자 틀려서 음악 그만둘 뻔했거든요. 그랬어요? 네. 아이고, 설마. 성화 씨가 물어봤잖아요. 오빠, 그만두라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제가요? 아, 제가 그랬습니까? 아, 그거 제가 기억이 없는데. 우리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미안합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엄마의 울분을 샀어요. 아, 그랬어요? 아,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야겠네. 아, 근데 오늘 진짜 가사 내용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사를 잘 써주셨어요. 저희가 랩을 잘할 수 있도록 딱딱 떨어지게. 가사가 저한테는 오늘 밥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자, 이거 먹어. 이렇게. 떠받아줬어요. 둔더더기 없는 글이었고요. 오늘 뭐 최악의 소리꾼 그래도 있습니까? 아, 아니요. 오늘 다 잘하셨어요. 오늘 잘하셨어요? 제가 약간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네. 아, 최악의 래퍼였어요. 인정합니다. 음악 그만두십시오. 그래요. 그만두세요. 그만하세요. 단순간에 가사를 올려드린다고. 가사만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1948님께서도 가사 쓰신 분 천재 인정이라고. 너무 잘 썼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진짜 천재입니다. 너무 잘 써요, 진짜. 그리고 그냥 싸우시는 게 아니라 저희를 배려해서 싸우시는 게 느껴져요. 진짜 일주일 내내 여기에 매달리는 것들이 이런 데서 다 티가 납니다. 이걸로 하면 나중에 책 한 번 내보세요. 책이요? 네. 지금 음원도 안 내시는데 무슨 책은 무슨. 정말 이제 음악을 그만두란 얘기. 책을 차라리 써라. 음악도 하시고. 너무 가사 좋으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재능이 있으시니까 글을 쓰시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한 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매주 기대가 되는 우리 태훈 씨의 다른 시각 잘 들어봤고요. 지금 NN 씨로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고 투표권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문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번 소화를 해봐야 될 텐데. 혹시 눈에 보이는 딱 들어오는 오늘 자희 씨가 또 금태를 쓰고 오셨어요? R은 없어요. 아 그래요? R은 없어요. 쓱 들어가네. 금 같은 문자 혹시 보이는 게 있습니까? 뭘로 할까요? 짧은 거 하나 할게요. 짧은 거. 다 짰네요. 네. 3272 님이 보내주신 걸로 4행시로 해보겠습니다. 자진머리로 갈까요? 네. 사사적인 일은 전 전날 미디어고 투표는 해야지요. 한 표 한 표 신중하게 냉정하게 투표권이 생긴 쌍둥이를 데리고 투표장에 함께 갔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투표할 일이 정말 많은데 소중한 내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마음으로 투표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8830 님의 문자 사전 투표 사행시를 갑니다. 사. 사. 사랑합니다 여러분. 전. 전 여러분을 사랑해요. 투. 투표는 저랑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표창장 드릴게요. 투표를 잘 합시다. 09430 님의 문자 투표. 이 행시로 투명한 선거를 희망합니다. 투. 투가 어디 있나. 투명한 선거 희망합니다. 투. 아 그거구나. 아. 투명한 투. 투. 아. 투명한 선거를 희망합니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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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을 남발하지 말고 실천 가능한 공약. 공약들로 약속을 지켜줘요. 택배 배달 중에 투표하고 갑니다. 빠르게 한번 여러분들의 문자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들 센스가 넘치시네요. 아 투표가 거기 있었구나. 투가 어딨어? 생방송에 투가 어딨어? 오늘도 한 건 하셨네요. 상호 씨는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희생을 합니다. 이게 다 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부터 계산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내가 한번 실수한 척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작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음악이 이게 뭔가요? 불이 깊은 나무 문자 메시지래? 아 제가 저번 주에 약속을 드린 게 있어요. 불이 깊은 나무님이 가사를 써주셨거든요. 우리 채팅방에. 그런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걸 못해가지고요. 제가 다음 주에 그걸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진짜 만들어 보셨어요? 아 이것도 약속이니까요. 저는 항상 모든 거에 진심입니다. 그러면 그거 듣고 가요? 아니면 듣고 가야죠? 듣고 가야죠. 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네. 우리 안태훈 씨를 본받아야 돼요. 아 그렇네요.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고. 그러니까요. 공직자분들 훌륭한 분들 많아요. 아 그런 분들 훌륭하다고요? 오오. 대단하다고. 뭐 또 잡으려고. 공직자분을 이렇게 또 한꺼번에 그러지 마십시오. 아 훌륭한 분들 많죠.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뿌리 깊은 나무님이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어제 만들면서 그분이 썼던 거를 지금 캡처한 거를 지금 올렸어요. 네. 올렸습니다. 2판 저판으로 시작한. 네. 그런데 그 앞부분 말고 뒷부분으로 해서 너무 이게 시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제가 보통은 말을 좀 바꾸거나 중간에 취임수를 좀 넣어가지고 단어를 채울 텐데. 완벽해요? 한 글자도 이거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랩이 조금 박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글이 너무 완벽해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토시아는 안 틀리고 썼습니다. 그래도 완벽하게 어떤 그 랩의 어떤 그 라임이라고 지는 걸 살려내야겠죠. 네.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야 랩 보겠죠. 그거 못하면 음악 그만둬야 됩니다. 음악 그만둬야 돼요. 진짜. 아까 투 엄청 차듯이. 시력이 안 좋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는 그만뒀습니다. 오늘 막 나가시네. 막방 하시려고 그러나. 자 좋습니다. 정말 감동의 동아지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불이 깊은 나무님이 지난주에 써주셨던 문자메시지를 안태훈씨가 만들어 온 랩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큰개구랄풀 광대나물 미나리 냉이 유채꽃은 난 물캐는 안악내들과 눈맞춤을 바래지만 야속하게도 외면하고 논평아리에 물닭힌 땀 검둥어리에 비 오리 홍머리 오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참 맥칠 한창이네. 멀고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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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나무 자기 나무 자기 나무 유혹하고 살랑거리는 봄바람은 꽃비되어 광주 천에 쏟아진 다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벚꽃은 묻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살랑거리는 봄바람은 꽃비되어 광주 천에 쏟아진 다 되게 약간 시처럼 써주셔가지고 부리 깊은 나무님 정말 기분 좋으시겠다 완벽하게 진짜 한 곡으로 완성된 곡이 나와버렸네요 너무 이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부리 깊은 나무님도 책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잘 써주셨다 아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사 혹시 괜찮고 이렇게 해주시면 태훈씨가 이렇게 작품화 해주시는 것도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하면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다른 분의 가사로 녹음을 해본 건 처음이라서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어떤 결과물들이 근데 그냥 사실 지난주에 클로징하면서 잠깐 하고 넘어간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걸 지키는 우리 태훈씨가 진짜 감동적이에요 이런 분이 정치를 해야 돼 공직을 하셔야 된다니까 태훈씨 나오시면 제가 뽑아드립니다 뽑아드릴게요 공약 내걸과 안지키씨는 후보자들 진짜 참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디 탁 나오셔서 제가 가사를 써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이 음원을 우리 부리 깊은 나무님께 따로 음원으로 좀 보내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듣지 않으셨을까요? 어쨌든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 부리 깊은 나무님께 선물을 드릴까봐요 정말 좋은 가사 써주셨으니까 귀리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리 깊은 나무님 우물전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도로명 주소와 성함을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귀한 분이라서 귀리 이거 얘기 안 하네요 이제 한 번 했잖아요 아 그래요? 나한테 혼났거든 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삐졌나? 아 제가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정직거름만 해요 성화씨가 제가 많이 좀 눈치 보거든요 사실 네 그래가지고 아 부리 깊은 나무님께서 감사드린다고 녹음까지 했다고 아이고 가보로 간직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자 아 음악을 지금 듣고 오려고 그랬는데 아 이 음악이네 제가 졌네요 오늘 제가 졌습니다 아 소개해 주세요 보민씨 아 아까 시원한 맥주님께서 1부에 신청해 주신 곡이거든요 아 저 오면서 들었어요 그죠 상화씨가 정말 듣기 싫다는 아주 자지러지시던데 듣기 싫다고 잠깐만 나가 있을게요 아 그래가지고 아까 또 청취자 여러분께 혼났어요 상화씨 사심방송하지 마세요 따끔하게 혼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반성하고 네 네 저 이 곡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럼 직접 소개를 해주세요 지금 시원한 맥주님께서 벌써 어머나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자 이광복의 소리로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바람소리 시원한 맥주님의 신청곡으로 띄워드릴게요 시원한 맥주님의 달빛이 흐르는 고요한 이 밤에 달빛이 흐르는 고요한 이 밤에 하얗게 빛을 비추던 저 달빛이 흐르는 고요한 이 밤에 저 달빛이 흐르는 고요한 이 밤에 바람에 바람에 위하여 오는 길 바람에 위하여 오는 길 언제나 오시려나 바람만 불어온다 아련히 보이는 님 닮은 달그림자 기척 소리에 놀라 발벗고 달려가네 아리랑꼬개 님이 오는 길 언제나 오시려나 바람만 불어온다 나 나 우리 님 계신 곳 애타게 불러본다 우리 님 계신 곳 몽노아 불러본다 이광복의 소리로 바람소리 듣고 왔습니다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제대로 목소리 여기에 맞게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곡을 듣고 톤에 맞춰가는 거죠 톤의 매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안 맞는데요 톤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투표합시다 주제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프리스타일로 판소리 랩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 저기 비트 깔고 가기 전에 네 시원한 맥주 님께서 진짜 사나이 그 멜로디로 개사를 해주셨거든요 진짜 사나이면 사나이 이거 그걸로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아 이걸 단체로 그냥 단체속으로 부르자 원래 군가는 네 이렇게 같이 부르는 거 유니즌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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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창 떼창 네 갑니다 1 2 1 2 3 4 한국인으로 자 왜 안해 다들 눈치 보고 있어요 왜 안해주세요 한국인 아니세요 다 우리 음악 그만 둬 아 음악이 음자도 모르네 우리는 자 다시 해보자 한국인으로 갑니다 한국인으로 유음정이에요 1 2 3 4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자마 너와 나 나라 살리는 특교를 합시다 특교와 특교 속에 다 젖은 내의 눈 아침 6시 후 시작해서 후 해체 6시 오늘 내일 후 사전투표 후 투표를 합시다 헤이 와 되게 시원하네요 시원합니다 진짜 네 오늘이 음악인으로서 막방이 될 것 같군요 아 뒤에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근데 근데 다 안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방역이 쫙쫙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저 전방에서 2년 2개월 동안 예예 전 전방에서 지역병으로 예 백일여단에서 근무를 했었고 오늘 봉영씨 왜 이렇게 홍보를 해 봉영씨 자 넘어갈게요 4주 체험 나오신 분이요 네 다르죠 네 물어본 김에 태우씨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저도 좀 뭐라 그러지 공익같아 왔습니다 아 이럴게 알았어 그래요 그럼 갔다 온 한 사람만 노래를 안 부르고 헉 헉 아니 나는 군가 분위기를 내주려고 그렇죠 실제 나오면 이렇게 하거든요 조교들이 계속 추임새 넣어줍니다 자 보내주신 우리 시원한 맥주님께서 박자 무엇 하셨는데 네 자 만회할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가져보겠습니다 비트 깔고 한번 노래를 여러분들의 문자를 소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져라 장단 투표할 때마다 후보자들이 자꾸 싸우고 그러더라구요 그런건 좀 보기 안좋습니다 겨우 선거 때마다 선거버리고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안해 얼마나 정치적인가 또 네거티브 대체 누가 저긴가 그 십자 포화에 포화된 고통 자포 자기 아는 국민의 상처를 치료해줄 적 십자 그건 누구도 아닌 바로 너 자신 방법은 하나뿐 투표 저기 후비사실을 유포 하는 정치인들아 정신차려 그 비방은 비방용 기호 몇번이시던간에 기억해 이거 하나만은 십년이 지나도 신념을 지킨 사람 많이 기억되어 투자를 하세요 미래에 표현하세요 투표로 투표하세요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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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하세요 내일을 위한 진짜 투자 투표만한 투자가 없습니다 투표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레 함께하려면 천적으로 목숨 걸고 나도 투표를 해야합니다 투표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투표를 함께 합시다 바투 전투표를 하지 않는 지역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투표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학연지연 다 떠나서 이렇게 재미난 바투를 왜 모른단 말이오 바투의 장사디야 좋구나 좋아 좋아 사전투표 다행히 시갑니다 다 잊어 다 해도 누가 지가 미칠 바라면 안 돼요 정말이죠 경기 지역인 줄은 상관없지만 투표는 내 소신대로 찍어야 해요 조신하게 터들어대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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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우리 모두 투표 잘해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보아요 감사합니다 두 분이 잘 맞네 받으실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또 했어요? 욕심 부렸네요 토크까지 허둥지둥 되네요 노래뿐만 아니라 토크까지 허둥지둥 두 분은 어떻게든 안 어울리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또 오면 케미가 있으니까 있어요 곡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끝음악을 띄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7122님께서 신청하신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전지연의 소금 연주로 함께 하고픈 나날들 띄워드릴게요 전지연의 소금 연주로 함께 하고픈 나날들 띄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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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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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